12월 13일 업데이트 하나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1년 광고산업발전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하나커뮤니케이션위원회 박지영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지영 부사장은 하나그룹의 이미지를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대표기업으로 변화시키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의 중요성을 알리는 광고를 통해 그룹 브랜드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58회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 하나솔루션 PVC 글로벌 영업팀 변성준 상무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변성준 상무는 수출 2천억 원 달성 및 해외 판매 채널 다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2021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하나토탈 이은웅 수석이 산업포장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은웅 수석은 친환경 전선용 PP인 CSPP 소재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유공포상에 선정됐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